의자 김태근 내 가슴 속에는 의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아무나 안줄 수 있는 의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오면 앉을 수 있게 가슴 속에 의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꽃이 피면 올지도 모릅니다 꽃이 지고 열매가 열리며 올지도 모릅니다 내부 없이 내리는 청년처럼 성큼 올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오면 맞설지 않게 가슴 속에 의자 하나 품고 살아갑니다 오지 않을 그 사람을 기다리며 의자를 닦다가 기울어가는 해를 봅니다 끝내 의자를 치우지 못한 채 또 아침을 맞이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와서 앉을 수 있게 가슴 속에 의자 하나 고위 간직해 두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의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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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지경 이사님의 의자 원하했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이어서 칠리사